오마인 뉴스 2024년도 6월 7일자 기사네요. 그가 조국 대표에게 실망한 이유라는 기사입니다. 1987년 체제와 대한민국 국가 주제로 논의한 새학자라는 기사인데요. 제9차 개헌의 결과물인 1987년 체제를 바꾸자는 지금의 개헌 논은 두 유형의 개헌 논 중에 나쁜 쪽에 가깝다. 지금 개헌하고 있는 이게 나쁘다는 거예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역대 개헌 중에 1960년대 제3차 및 제4차 개헌과 1987년대 제9차 개헌은 시민혁명을 반영한 반면에 나머지 여섯은 그렇지 않았다. 정권자들이 자기 피로에 의해서 막 법을 바꾸는 것하고 또 시민들의 혁명을 반영하는 것들은 민주주의고 국민의 의견이 관여되어 있는 개입되어 있는 것들이겠죠. 이 세 차례 개헌에는 대중의사가 비중 많이 반영됐다. 4.19 혁명 직후에 제3차 때는 이승만 장기 접근에 대한 반발로 내각 책임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1960년대 6월 15일의 내각제 개헌은 보수 정당인 민주당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기도 했지만 독재자 치하에 못 살겠다. 가라보자를 외친 대중적 정서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해 11월 29일 제4차 개헌은 3.15 부정선거 주무자들과 4.19 시위대의 살상자들에 대한 처벌극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건 공산당적인 것이죠. 민주주의를 반영하는 것이죠. 이 역시 4.19 시위대의 입장을 상당히 부분 반영했다. 6월 항쟁 직후 제9차 개헌은 박정희 전두환 독재를 가능케 한 대통령 간선제에 대한 반성에 입각했다. 이는 6월 항쟁의 최대 구호를 반영한 개헌이었다.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되는 그런 개헌이었는데 또 반대로 정권을 잡는 자들이 자기 편리하도록 개헌을 바꾸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세 개헌이 완벽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의 의사와 동떨어진 나머지 6개헌보다는 낫다. 이승만 직권을 위한 제1차, 2차 개헌 박정희 직권을 위한 5차, 6차, 7차 개헌 전두환 체제를 위한 8차 개헌보다는 분명히 낫다. 시민혁명 직후냐 아니냐 국민이 주체가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개헌의 결과가 위화같이 달라진다. 촛불혁명으로부터 8년이 지난 뒤 대중방안 정치권 중심으로 전개된 지금 개헌 논이 나쁜 적에 속한다. 이재명이가 지금 자기가 잡고 지금 대통령 탄하게 하기 위해 하고 정치가 개판 만들었고 자기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런 개헌이거든요. 이게 지금 개헌 논이 나쁜 쪽에 속한다는 말은 결코 과하지 않을 것이다. 촛불혁명과 시간적 간격을 메울 만한 국민들은 눈으로 높은 참여도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개헌 논은 국민보다는 정치권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싶다. 정치권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이재명이 위한 것이지 이게. 독재죠 이게. 조국, 조국 혁신당 당대표가 지금의 개헌 논의 목소를 크게 내고 있지만 대중과 괴리한 지금의 개헌 논의 관계는 해소되지 않는다. 조국이, 보복 정치예요. 조국이 개헌 되면 전직 대통령이 두 분이나 구속되고 탄핵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 이완이나 대학에서 역사고과학 박사와 의학 박사학위를 치덕하고 그리스 직접 민준정을 연구해온 최자영 한국외대 견임 교수 전 부산외대 교수는 이번 총선 때 9번을 찍었다. 조국 혁신당이 권력기관의 힘을 빼는 검사장 직선제를 공약하는 모습이 높이 평가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지금 실망하고 느끼고 있다. 나도 좀 조국에 실망해요. 총선 후에 조국 대표가 4년 중임제 개헌 논에 집중한다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기 개인적인 보복이죠, 이게. 어떻게 하든지 윤석열 정부를 탄핵시키고 내려놓기차는 빨리 끝내자는 그런 주의예요. 자기 개인적인 그런 보복이죠. 6일 저녁에 줌으로 진행된 1981년 체제와 대한민국 국가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최장영 교수는 단임제냐 중임제에 매몰되면 대통령과 국가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헌 논이 흘러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을 강하게 하려면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권력기관의 힘을 빼야 한다는 것이 그 지론입니다. 5년 단임제를 바꾸자고 주장한 이들은 중인보다 보장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을 강하고 렘덕을 채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최 교수는 대통령의 책임의식이 없는 게 대한민국 문제가 아니라 그 권력이 너무 과도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누르는 게 진짜 문제라고 인식합니다. 극우 세력의 사회에 끼치는 해악 중 하나가 김교수 거론하는 것은 사유 억압이다. 극우 춘동이 대중의 합리적 사고를 억압하고 저의하는 무사유 사태를 조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스실이 딸린 열차라는 아이디어를 낸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은 오로지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를 보고 사상가 아함나 이렌트는 순전한 무사유로 진단했다. 윤 정권 하에서 구구가 더 강해지면 대중이 합리적 사고를 못하는 무사유 상태가 확대될 수 있다. 김교수는 우려했다. 극우 춘동에 의한 무사유 법란이 헌법질서 파탈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게 그 인식이다. 지금의 개혼논 논의에 대통령보다는 국민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시대를 염려하는 이 항처도 공통적인 의식이고 나는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이것보다는 이재명이 민주당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염려스러워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지금 야당 정치인들은 국회의원의 본래의 힘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정치 보복이나 정적을 탄핵시키려는 국민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선동질을 하는 한가운데 이재명이 조국이 있다고 보죠. 이들은 보복정치에 자기 자신의 육신의 안의를 위해서 자기를 구속하려는 자를 제거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있죠. 국민이 그들을 뽑는 것은 대통령을 박살내라고 뽑는 게 아닙니다. 사사로운 개인적 보복이나 의도를 접어두고 국익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할 때 국민은 이들을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당헌 개정은 보면 예전보다 후퇴하고 한 개인의 치중된 개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당이 개인의 것이냐 칼을 휘두르고 독재를 사용하는 민주주의가 잠멸하고 있는 민주당의 힘이 국민은 염려스럽다고 보죠. 오마이뉴스 2024년도 6월 7일자 기사 그가 조국에 대해서 실망한 이유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